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의 전명들입니다. 제가 오늘 먹방을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이겁니다. 보세요 여러분들. 먹으십쇼? 네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연어 할바 다가옵니다. 연어 할바 맛있게 보이죠? 다가옵니다. 이 정도면 시라고. 시라고. 그리고 다가옵니다. 계란. 여러분들 다 맛있겠죠? 여러분들 고당이. 고당입니다. 고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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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하세요 여기 또 서비스 나왔습니다 여기 서비스 나왔거든요 여기 서비스입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멘 음 맛잔가 맛있더라 아 음 음 어 이번엔 좀 더 고증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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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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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 이걸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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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상점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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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난 시즈는 vorher ema 바바볼랑 여러분, 알값도 다 먹고, 알값도 다 먹거든요. 초밥도 다 먹습니다. 여러분, 알값도 다 먹습니다.